당뇨 환자들은 자신의 혈당을 수시로 확인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요. 이때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혈당 측정기입니다. 지금 쓰는 기계는 손바닥만한 기계와 검사지를 이용해서 측정하곤 하는데요. 앞으로는 좀 더 편리하게 혈당을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죠? 서강대 화학과 신관우, 권호선 교수 등 국제공동연구팀은 잉크젯 프린터로 출력하듯 종이 진단칩을 만들었는데요. 당뇨병뿐 아니라 신장질환 등을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합니다. 네, 연구팀은 종이 위에 전기가 잘 통하는 전도성 잉크로 일정 패턴을 출력해서 전자칩을 만들었는데요. 스마트폰과 연결되는 이 전자칩은 혈액의 변화 등을 자동으로 분석해서 3가지 이상의 질병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. 연구팀은 이 기술을 통해서 개인 맞춤형 의료진단기기를 가정에서 간편하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.